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뭔가 공문소를 조작하고 공무상 비밀을 유설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그냥 덮고 여러 가지 정말 주가 조작이라든지 악질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법 왜곡제라고 하는 걸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 표적수사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 내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정신에 대한 수사를 계시려면 표적수사금지법으로 못하게 하고 그 정신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법 왜곡제로 검사 처벌하겠다고 보복하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소추하고 청문회에 이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주고 이거를 종합선물세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즉,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점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재판부는요. 11월 15일에 1심을 선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거 2년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짧게 정일한 교수님 일단 2년형, 징역 2년 9년, 구형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당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오늘 구형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많은 정치부 기자들도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 6시 반 다 돼서 나왔을 텐데 그런데 정치부 기자들도 나름대로 정치부 추집하면서 정치권에 추집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허위사실 유포로 대부분 예측을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구형을 예상하더라고요. 벌금 200에서 300만 원을 예상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여러 가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본인 당선을 위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통상적인 벌금 2, 3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2년 구형 딱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정치보복 또는 표적 수사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끌고 가고 있는 거다. 그것에 저는 상징적 표현이 징역 2년 구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법부의 어떤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1심 선고가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검찰이 무덤을 파고 있는 꼴이다. 이것을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검찰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깊숙이 정치 검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구형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역시 민호사는 2년 구형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난 4월 25일, 올해 4월 25일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에 대한 판결이냐? 허경영 씨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받았습니다. 국토정치 선거법 위반이 형님이신가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허경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이병철 전 삼성회장의 양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어요. 4월 25일에, 올 4월 25일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2년 형이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무슨 허경영이 한 거짓말이 그게 더 중대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더 중대합니까? 허경영 2년하고 징역 2년에다가 집행유예 3년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짜리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정도만 가지고도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법 취지 몰각했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했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했다. 뭐라고 이해했는가? 이병철 양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면서 다만 실제로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누가 몇 퍼센트나 허경영 씨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기 때문에 구속은 안 시키고 집행유예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한성진 부장판사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당 내 반응들이 있는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에 첫 번째로 결심이 공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 불복하지 말자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안입니다.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는 아니 사법부에서 명확하게 판단하면 되는데 왜 그럽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반응인 거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번에 구형,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은 구형권, 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 다른 건으로도 재판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수사, 검사들이 다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의 모습이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당의 반응도 영상에 붙어 있습니다. 검사 박상룡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과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선전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불출석 의사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회 무시, 국민 무시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구나. 10월 2일 날 고날밖에 퇴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는 걸로.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기사하는 경우 등을 법 왜곡제로 처벌하여. 150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사들에 대한 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사들을 고발하고 이 대표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 개최를 강행하는 동시에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안건들이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볼까요? 크게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추진으로 법 왜곡제. 그러니까 형법을 개정하는 건데 법 왜곡제입니다. 이걸 소위에 회부해서. 그러니까 이거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지금 검사가 수사 공소 시 법률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그런 내용을 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수사 아닙니까? 이게 이쪽 수사인데. 이 탄핵. 아, 대장동의 쌍방울권이군요. 이게 대북송금. 이 탄핵안 조사계획서의 의결. 그러니까 탄핵.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다음 달 2일에. 그러니까 지금 대북송금 관련된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문제를 논의하겠다. 청문회를 열겠다. 이게 두 가지가 크게 결정됐는데. 김지호 전 부대변인. 이게 어떤 맥락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검사도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뭔가 공문소를 조작하고 공무상 비밀을 유설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그런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처벌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정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명풍백을 수수했는데 그냥 덮고 여러 가지 정말 주가 조작이라든지 악질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검사라고 해서 본분을 저버리고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법 제정을 하겠다고 논의를 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쌍방울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경우는 정말 얼토당토안한 정말 지금 연어회 술파치 증언 조작, 증인 조작, 증인 회유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탄핵 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표님. 제가 먼저 한 가지를 환기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이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들 면책 듣고는 없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팩트에 완벽하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허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소위 대변검사 루머를 국회에서도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고소를 했어요. 지금 민주당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를 열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주기를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 자기 당 의원이 팩트가 검증 안 되는 것도 공개적으로 발언해서 지금 고소당에 있는 사안부터 사실관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그 법 왜곡제라고 하는 걸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 표적수사금지법이라고 하는 것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수사, 내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라면 표적수사금지법으로 못하게 하고 그 정치인이 기소가 됐다. 그러면 법 왜곡제로 검사 처벌하겠다고 보복하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소추하고 청문회에 이어서 조리돌림식으로 망신주고 이거를 종합선물세트로 하겠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 정치인은 처벌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지금 민주당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법 왜곡제니 표적수사금지법이니 또 탄핵소추니 청문회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헌법을 개정을 해서 민주당 산하의 수사청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럼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요 전 부대비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혹시 정정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각각 말씀하실 거 하시고요. 저는 법상용 검사가 대변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자체가 저는 완벽한 조작 수사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50번도 더 얘기했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를 고발하거나 고소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근무했고 쌍방울과 경기도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증인 조작, 증거 조작 그런 걸 지금 공개된 방송에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수원지법에서 이화영 1심 판결 나왔던 것,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 나왔던 것 전부 다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거 다 조작된 증거와 조작된...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지호 부대변인. 30초 드릴게요. 이화영 부지사님의 전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가 연관이 있다. 이게 잘못됐다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 다 엮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범죄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약간 약간 열기가 확 올라갔어요. 좀 가라앉히시고요. 아무튼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 재판 진행과 함께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목과 몸을 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고 그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또 탄핵 총무랩니까?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모습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